9월 6일 원리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엄정해달라.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달라.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의 검찰을 향한 언행을 보면 대통령의 이 말씀에 전혀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적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정리는 것이다.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한 발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중대한 수사 탄압입니다. 심대한 수사 방해입니다. 비리를 덮어주겠다는 범죄 공모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민심과 우리의 헌법질서에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아예 노골적으로 어제부터 수사 개입에 나섰습니다. 정말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더군요. 검찰 수사 내라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밀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리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어제 여당 인사의 조국 무학위는 크게 달았습니다. 김두관 의원 한 차례도 아니라 두 차례 전화했고 청와대 수석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 시나리오를 짜듯이 이야기했다는 말이 보도도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두 명에 대해서 오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강요 등의 혐의로 오전 9시에 검찰에 부발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문재인 집권 여당의 거짓 세력과 지금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진실 세력의 승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만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인사청문회가 10시에 시작되는데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서는 것이 맞다. 인사청문회장에 나오지 말고 저는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두 건의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건은 작성자 조국, 마지막으로 최종 저장자 조국으로 되어 있는 딸 논문 파일입니다. 조국 후보자, 엊그저께 기자간담회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논문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 취소된 논문을 내 작성과 최종 수정이 조국이라고 써있는 그 파일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변명하겠습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양대 최 총장께서 그래도 조국 후보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말씀 안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그래도 조국 후보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스스로 알아서 내려오라고 정경심 조국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거기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었으나 어제 청와대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들이대면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자 최 총장이 진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경심과 전화하던 중 조국 후보를 바꿨고 조국 후보가 직접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했다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동안 가족이 했다, 나는 몰랐다, 더 이상 변경이 필요가 없는 조국 후보자가 직접 한 정황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것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최성애 총장 말대로 조국 후보자가 직접 이야기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또 강요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구태여 범죄 사실, 죄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관은 적어도 범죄자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도덕을 넘어서 이제 불법자 장관이 그리고 범죄 혐의자 장관이 이제 피의자를 넘어서 곧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장관이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게 정말 충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원하고 그토록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깨끗한 장관 제대로 골라서 힘있게 하십시오. 조국 후보 즉각 지명 철회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는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빨리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마지막까지도 정말 추한 모습으로 남게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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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